잠을 덜 자고 더 챙겨주면서 한 멤버, 아! 요번 한번 찍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찍어주시죠. 네, 누굽니까? 아, 마이크 넘겨주시고. 야, 이거 참 기분 좋게 찍힘을 당한 거죠. 네, 어떠실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. 모두가 참 고마웠다고 찍어줬습니다. 네. 네, 멤버들이 이렇게 좀 열심히 한 멤버로 찍어주셨는데요. 다 똑같이 솔직히 열심히 다 똑같이 했고요. 리더라서 찍어준 것 같은데 멤버들 너무 고맙고 항상 잘 따라와주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한 친구들이 없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정말로. 그래서 정말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항상 사랑합니다. 네, 어쩐지 어깨 리더가 되면 어깨에 약간 짐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보이는 짐은 멋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, 리더 박성호 주시죠. 네. 네,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밥 찍어주신다 했는데 아, 참 가끔은 또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? 눈물이 많은 멤버 한번 찍겠습니다. 눈물이 많은 멤버 잘 사용해보시고요. 3초의 시간 드립니다. 셋, 둘, 하나, 찍어주시죠. 이야, 오늘 다 투표를 받습니다. 눈물이 좀 많다고 했는데 네, 회신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? 이게 저희가 항상 언니가 원래 눈물이 많아서 저희가 언니 울때마다 영상을 찍어요. 영상을 찍어요. 언니 울면 언니 운다 영상 찍자! 이러고 영상을 찍거든요. 네. 근데 방금 한 5분 전에 안에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. 아, 또 울었어요? 왜 울게 되는지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. 밖에 이렇게 팬분들도 앉아 계시고 근데 갑자기 저희 워키토키가 나오니까 너무 슬프셨대요. 어, 감격해서요. 야, 지금도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, 큰 격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또 이번에 질문 가겠습니다. 아, 이번에는 물론 7분이 오메가를 이쁘게 자라시고 하시는데 먹을 때만큼은 또 아주 맛있게 먹방을 찍는 멤버 한 명 찍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합니다. 하나, 둘, 셋! 찍어주시죠. 이야! 아, 이것도 투표를 받으셨어요. 네. 요거는 좀 채디씨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니, 찍힘을 당했는데 왜 또 리더 혜진씨가 먹방을 제일 잘 찍는지 궁금합니다. 어, 네. 또 먹는 거라면 저도 또 이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래요. 저와 같이 저의 파트너로서 정말 잘 먹거든요. 다행히 이렇게 몸매는 좋으셔서 네.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짜서 다행이라는데 정말 잘 먹고 평소에도 맛있게 먹어요 음식을.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하여 모든 사람도 정말 맛있게 보여서 보고 있으면 혜진씨 먹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배가 고파져서 저희가 더 먹게 돼서 혜진씨는 살이 안 찌고 제가 살이 찌게 되는 그런 효과 네.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진짜로 다음에 꼭 먹방을 찍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나중에 어차피 또 쇼케이스가 저는 매니어마다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마운 팬분들과 함께 1방길 맛집 투어가도 괜찮다라고 동의하시는 박수 한번 해주시죠.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꼭 저희와 먹방터를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. 다음 강의였습니다. 제가 개인적인 마음을 닿는다면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을 봤을 때 술은 한 잔도 다 못 드실 것 같아요. 그런데 반전의 매력 멤버끼리 있을 때 한 잔 할 때 끝까지 멀쩡하게 있는 분 즉 규량이 될 세신 분을 한 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다 20대 성인이 됐으니까 찍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지워주시죠. 요거는 또 제대씨가 몰패를 받았습니다.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 저희 걸그룹이긴 한데 네 물론 요즘에는 또 안 먹지만 가끔씩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또 깊은 일이 있으면 저희 멤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맨정신에 털어놓기 힘든 얘기도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냥 가끔씩 술 한잔씩 조금씩 하면서 어려웠던 얘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쌓아줬던 말도 해서 풀면서 하는데 제가 좀 끝까지 달리는 편이라서 네 저희 일리도 혜진 양과 함께 네 네 네 아니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일곱 분이 그 한잔할 때 술에 취할 때 지금은요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 듣다 보니까 여러분과 펫 이 향기에 지금 취하는 것 같습니다. 향기에 취하시는 분들 박수 보내주시죠. 네 마지막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. 아 물론 댄스 걸그룹인데 아 유독 진짜 아 이 멤버는 춤을 진짜 잘 추는 것 같다. 춤 또는 웨이브를 잘하는 멤버 한 명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 둘 셋 지목해 주시죠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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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약 1초 2초 봤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실 때 본편이 있고 예고편이 있죠? 예고편만 봐도 그 영화가 재미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지금 짧게 예고편을 봤는데 춤 엄청 기대가 됩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조금 카메라를 담고자 5초 정도 부탁을 드려야 되는지 음악 준비 됐죠? 정말 좋습니다. 제가 를 걸어 흥 흥 흥